우리 장군방에 우리 대빡 김종성 선생님께서 자 연물을 부르시겠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말해주십시오. 여러분 큰 박수로 말해주십시오. 여러분 큰 박수로 말해주십시오. 바쁠 수 있는 장범이고 만드니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더 낯선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기도저도 못하면서 사랑했었다 앞이 캄캄 안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란 걸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다른 길을 멈출 수 있나 장범이고 만드니고 내 마음 물어보지만 당신을 더 낯선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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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